불교 사상과 미술 등이 어우러져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로 제작됩니다.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는 저승과 이승, 슈나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웹툰으로 주인공이 저승세계에서 49일간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화로 제작되는 저승편은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황도를 기반으로 불교적 요소가 가미돼 죽음의 세계를 유머와 재치있는 설정들로 풀어나갑니다. 지난 5월 촬영에 들어간 영화 신과 함께는 주연 배우로 하정우, 차태현, 이정재 등 흥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